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액이 101조 6천억 원으로 3일에 102조 9천억 원과 비교해 1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지난주 2조 8천억 원 규모의 만기 돌의 물량 중 일부를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의 출구 전략을 앞두고 국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선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63달러, 1.4% 하락한 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 역시 배럴당 1.77달러, 3.7% 하락한 46.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이 저가 매수세와 9월 금리 이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으로 속폭 상승했습니다. 14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수당 4.4달러, 0.4% 상승한 1,10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것은 국제금값이 지난 11일 1,103달러선까지 떨어지면서 약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은 견따 시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화이들 박진영입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3에서 0.4%가량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7일에 열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 분위기 역시 짙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역시 불안감을 조금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G2의 불안감은 뉴욕 증시뿐이 아닙니다.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0.54%, 프랑스는 0.67% 하락을 했었고요. 독일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세계 증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유가도 간밤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WTI는 전일보다 배럴당 1.4% 하락하면서 4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랜트유는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브랜트유 같은 경우 전일 3.7% 하락하면서 4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가 역시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G2의 리스크가 적절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증거 증시 보시면 상해종합지수 2.67% 내렸습니다. IT 기업이 몰렸던 선전지수는 6.65%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상해 증시는 장 초반에는 4.7%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하락 단전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사흘째 밀리면서 1만 8천 선을 내주었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지수 어제 1.63%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이 작용을 했고 이에 더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면서 통신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193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어제 1% 하락하면서 조정받았습니다. 66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양시장 우리 모두 어제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요. 장 초반에 하락 반전 이후에 마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역시 양시장 모두의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8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예상대로 이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나간 외국인들은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F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빈 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일본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집계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본이 추가로 양적 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요. 아주 긴 경제 침체기 이후 엔저를 필두로 한 아베노믹스로 경기 부양 효과를 좀 톡톡히 봤는데요. 집권 3기를 맞은 아베 신조 총리 이번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2012년, 2013년에 성장률이 반등을 하면서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 재정이 워낙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의 약 245%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소비세 인상 여파로 작년에 마이너스 0.1%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금년 중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그 전에 약 60에서 70조원에서 80조원 규모로 양적 완화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덕분에 금년의 성장률이 회복되어 줘야 아베노믹스 2기 내각에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문제는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좋았던 데에 따른 3.9%로 좋았던 데에 따른 발락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통계적인 발락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불식되려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3분기 성장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식산 지표가 그저 나왔는데 산업식산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0%로 나와서 3분기 성장률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마도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 BOJ 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막 산업식산 지표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더 나온 다음에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다음 달 정도 추가 양치 완화를 고려해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성장 가능 지표가 조금 더 나온 뒤 다음 달 정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신흥국들의 근심이 큽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신흥국의 자금 이탈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발 세계 경계도나 우려감에 더해서 신흥국 자체의 경제 문제까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좀 강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감이 역시나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브라질은 투계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 터키와 남아공까지도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외체가 위안부에 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경상수지까지 약 천을 따라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그래서 이제 그 신용등급이 투계등급으로 이미 강등이 되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중국 리스크와 미국금 인상 가능성 인상 리스크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복합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경제 둔화에 따라서 타격을 많이 받는 자원 수출국들 중남미라든지 혹은 중동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같은 호주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그 자원 수출국이나 혹은 또는 이제 태국이나 아말레지아, 필리핀 같은 중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타격을 먼저 받고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외안부 유액이라든지 외체라든지 경상수지를 경상수지를 건전하지 못한 그런 대외적으로 치약한 국가들 그러니까 대중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크면서 대외 강건성이 약한 그런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할 그런 전망입니다.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나라들이 남아공이라든지 혹은 중남미 나라들 혹은 심지어는 러시아도 이제 석유의 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에 50% 이상을 석유 판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중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막상 미국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충격이 커질 것이니까 잘못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흥국의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또 아시아 신흥국 증시는요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히 반가운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증시의 반등 그렇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나라가 주로 한국과 태국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 태국은 자본시장이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에 따라서 주가가 자지우지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변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가 상승 기대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투자해서 그 나라 통화가치가 절상되어야만의 환차익을 보니까 그 나라 통화가치 절상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만약 그것 때문에 미국금 인상이 예상되고 또 중국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한국도 4월 말 정도에 2180 정도에서 지금 190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번에 만약 17, 18일에 있는 FOMC에서 16, 17일에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않고 12월로 연기하게 되면 그동안의 강달러가 다소 추세가 주춤해지면서 한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의 통화가치 약세가 좀 약세 추세도 주춤해질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편하게 되면 환차순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이 괜찮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12월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기 전 약 9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간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12월로 연기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아시아 신흥국적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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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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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북장거리 미사일 뭐 이제 또 장거리 미사일 조만간 발사를 시사한다 이런 얘기 얘들은 시시대대로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췌한 기사들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자 초저금리가 신흥국이기 불렀다. 또 이거 나오죠 그죠?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저금리정책의존 경제정상화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 일본기 1090억불 빠져나갔고 터키 등 외화부채 비율이 위험수에 다다랬다. 미 금리 인상 때 자금 요출 가속 이걸 왜 자꾸 덜 먹이느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을 뒤로 늦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의 명분들을 잡아가기 시기 자체를 뒤로 늦추는 명분들을 잡아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지금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추려고 하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응하시기에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외국한 자금들이 안 빠져나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해석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투자 전략 말씀드릴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받아볼게요. LG의 혁신 돌돌 많은 TV 나온다. 자 이 돌돌 많은 TV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요. OLED 즉 OLED 이상에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OLED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이 롤러블 TV라고 부릅니다. TV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아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 CES에서 시제품 공개할 듯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말하는 게 보입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났네요. 그러니까 이 초고해상도 UHD 화질 OLED TV를 이렇게 많은 디스플레이 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쪽은 결국은 OLED 이상이라면 결국은 얘기는 뭐냐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먼저 봐야 될 게 아니고 OLED 관련주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즉 장비나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아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 제가 비아트론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톱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장비나 기술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장비 쪽 이런 쪽이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트론이나 이런 종목분들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롤러블 TV의 앞으로의 시장 이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이죠. LG도 그렇고 역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시장 미래 시장이죠. 돌돌 말아 감을 수 있는 TV 돌돌 말아 감아 다닐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요새 보면 초소형 컴퓨터라고 손안에 들고 있는 일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요 OLED TV를 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고 그 초소형 컴퓨터를 넣는다면 컴퓨터 한 대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죠.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이 아니라 랩탑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PC 자체를 퍼스널 컴퓨터를 가방 속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그들이 조금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롤러블 TV의 중요한 부분은 플렉시블이 아니고요. OLED고 OLED 전에 설계라든가 기술 장비 쪽에 관계된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톱텍이나 비압트론 이런 종목분들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스터 피자 미국 진출 8년 만에 감행사업을 시작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MPK죠. 미스터 피자 MPK인데 이 미스터 피자가요 중국에 진출 성공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미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종 우리가 피자라는 게 어떤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자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고요. 이렇게 만약에 미국의 어떤 가맹점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어 나간다면 이 MPK의 성장성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피자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라에서 이런 피자 사업에 성공을 달리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MPK의 고속성장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MPK가 크게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MPK가 이런 기사로 인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사가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만 이 기사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에 보면 주가에 굉장히 반영되지 않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단기적 흐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국 사업에 진출을 잘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사업적으로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 반길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투자 제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 이제 외인의 매도 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이 됐든 거의 이제 장중이 됐든 장초반이 됐든 외인의 매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수로 방영 전환 시점을 어떻게 잡아보느냐 이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뒤로 넣을 줄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바로 다시 신흥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국가로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외인들의 매도는 이제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은 매수로 방영 전환을 할 것이다 얘기를 감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식은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인사회는 가치나 정보는 비가로 인사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는 주죠. 미국의 금리 인상 불안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어제 글로벌 지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예상했던 바인 것 같기는 한데요. 먼저 어제 글로벌 리뷰부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금리를 9월달에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10월이나 12월로 연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어차피 예고된 것이니까요.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인상을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인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7일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 것이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연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시의 호재죠. 또 만약에 9월달에 발표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악재이지만 어때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성 재료는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본다면 발표가 설사 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FOMC를 빼놓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바로 상승하기에는 어때요? 힘에 붙이는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전일 마감됐던 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죠. 제가 보통 미국 시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중국 시장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전일 중국 시장 경기 둔화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중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대 이상, 특히 선전 종합지수는요. 심전이 아니라 선전이죠. 선전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6%가 넘는 급락을 보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도 그동안의 우려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추세 이탈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상해종합지수 1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특히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치를 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10%대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하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광고업 생상도 예상치를 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은봉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앞에 저점, 앞에서 저점 찍었던 것이 지난 8월 26일 수요일정이었죠. 장중 저점 2,850포인트, 3,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어때요?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본다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중국 시장도 직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급락을 보인다면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위로 올라갈 때 상승의 모멘텀은 어때요? 좀 부족하죠. 이 과정이 좀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시장의 하락 여파로 인해서 바로 인접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3개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이 대부분 한 0.5%대의 내외의 하락을 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1봉차트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죠. 유럽 증시도 그나마 가장 강한 것은 어때요? 네,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강부 압수로 둔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종합지수와 거의 비슷한. 독일 증시도 지난 8월 24일 날 월요일 날 장이었죠. 찍었던 저점, 직전 바로 적전입니다. 직전 저점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상대대로 적죠. 그렇다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상승의 모멘터널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세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오늘 새벽 조금 전에 끝났죠? 2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다우전 소금업지수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전 소금업지수, S&P500지수, 나스닥 시장 모두, 3대 시장 모두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짙은 관명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다우전 소금업지수 1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우전 소금업지수, 오늘은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차트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날 했죠? 지난 8월달, 8월 24일날 역시 월요일 일정이었습니다. 다우전 소금업지수 기준으로 장중저점 15,370포인트. 장중저점,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15,370포인트. 저점을 찍었죠? 어제 종과가 16,370포인트. 약 1,00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난 8월 24일에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어때요? 상대대로 적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도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자로는 한 달이고 거래일 수는 한 20일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우전 소금업지수. 제가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4일 15,370포인트 저점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어떻게 해요?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점도 아직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낮아지는 쇠기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쇠기형의 모습은요. 오히려 한 점에 수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상방향으로 탈출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상승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전 세계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있을 굵직한 이슈, FOMC 회의. 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미국 금리 인상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짙은 관망세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래 감소는 주가의 바닥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께서 이 지금장을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전 일당, 미국 시장을 포함한 유럽, 중국, 그리고 국내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미 예고된 조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주식 시장이 지금 조정 국면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고요.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죠. 거래량이 좀 급감하는 관망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의 부진한 시장을 아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어제 조금 주춤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합니다. 28거래 일자리는 지치지도 않고 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FOMC 회의 이후에는 외국인 매도가 그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저 국내 시장도 좀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역시 거래량이 국내 시장도 없었죠. 자, 외국인 투자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을 집계한 이후 최대의 연속 매도가 30일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그 30일이 깨지나 깨지지 않나 저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시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 불안감을 국내 시장도 던져주고 있죠. 사실 지난 9월 9일과 9월 10일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요. 쿼드러 브리칭 데이가 열렸었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장은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금주 월요일장부터 계속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 시장에서도 국내 코스피 시장은 0.5% 하락한 가운데 1931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래서 1930포인트를 간신히 유지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662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래서 660포인트는 간신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 하락이 컸죠. 1%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도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작은 물량으로도 요동을 크게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1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국내 시장도 1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어때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1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락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뭐든 재료 빼고요. 차트만 본다면. 수금만 본다면 재료 빼고. 역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죠. 지난 8월에 찍었던 국내 시장도 지난 8월 24일 월요일정이었습니다. 1,800포인트. 딱 장주저점. 1,80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어때요?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은 직전 고점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상승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한번 이익시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전 국내 시장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하락을 보인 나침 시초값도 개파락한다. 시초가 이하에서는 오히려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 전 일장에서도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기를 주락펴락하고 있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주에 가장 핫 이슈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정치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장은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할 뿐이지 여기서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도로 적은 그런 모습이 전 일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장이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만 급락장은 아니다라면서 하락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번 주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짙은 관방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해답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사실 금주는요. FOMC 회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신중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9월 말일이 9월 마지막 주가 뭐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주 상승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FOMC가 연기가 됐어요. 금요일 새벽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금요일 1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재 시간 17일 날 18일 날 어떻게 미국 금리 인상이 만약에 10월 달이나 그 이후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냈다고 합시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겠죠.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장이 열립니다. 상승하겠죠.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기가 되면 밀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연기가 돼서 주가가 상승한다. 한번 이익 시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매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전략은 드릴게요.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국내 코스피장 1봉 차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스피장 1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거래 감소하면서 어때요? 조정 양상 조정이 너무 예쁜 조정입니다. 지금의 밥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밥은 다 됐어요. 뜸을 드리는 과정이죠. 이 뜸이 10분 드리지 5분을 더 드려야 되는지 30분을 드려야 되는데 한 2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그 차이만 남겨놓고 있죠.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연속 하락한다든지 급 나갈 때는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다. 적어도 하락할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전략대로 입마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상승한다. 그럼 한번 욕심내지 말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매수한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전략이고요. 단기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매수 한번 고려해보시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까지 열중 쉬어 하고 관망하고 계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선수라는 친구들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특히 투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죠. 뭐냐. FOMC 회의죠. 자 FOMC 회의가 과연 열리는데 결과가 금리 인상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는 미국 경제 지표에 달렸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 15일과 16일 날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날은 미국 8월 소매 판배와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되고요. 16일 날이 중요합니다. 16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소위 말하는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전미 주택 건설업회가 발표하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15일과 16일의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FOMC 위원들이 미국 검리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다. 다만 이미 주가도 더 이상 크게 하락하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받기는 어려운 장애이기 때문에 연속 급락을 보인다면 단기 매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 매수, 단타 매수이기 때문에 초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분이라면 시장의 흐름이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하락할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관망하시는 전략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오늘장 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성안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이드코 멘토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약바이오 급락에도 에스텍파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드코 멘토를 믿고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NHL 엔토 같은 경우도 어느덧 6만 원 중반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시장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어제 같은 시장 역시나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도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결국 코스피즈도 11선 부근까지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지만 종가상은 5일선을 오늘 5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20포인트 어제 이제 사실 지시가 되면서 마감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192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다고 급락 안 하면 안 하고 연기하면 연기한다고 또 불확실성 중국발 경기 둔화로 급락 결국에는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지지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1900포인트 부근인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실상 1900포인트 무너지게 된다면 또다시 전자점 부근까지 급락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상이 됐건 중국발 경기도 당하됐건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FOC 회의 전에 지수 움직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신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지수 현재 주도주가 없고 시장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종목들과 섹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그리고 우선주들의 급등을 진행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선주들이 사실 뭐 급등한다는 것은 시장의 돈이 돌 만큼 돌았으니까 이제는 단기성으로 수입을 내고 빠지자라는 어떤 경고성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제 뭐 성분전자 우선주라든지 흥극화재 우선주 많은 어떤 그런 우선주들의 급등세 진행됐던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시장에는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제 코스피지에서도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좀 나와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연 에스텍 파마 장조 5% 넘게 급등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부분들로 연출이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이제 사실은 한미약품이 6% 넘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출발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투자심리를 악화하게끔 만들어버리게 되는 결국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 하락 번역에서 재차 진입을 하게 되면서 셀티연도 하락 마감하게 되는 결국 미국 쪽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일단 11월 때까지는 큰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의 한계성은 반드시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외가 없는 종목들은 상승에 대한 한계성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파워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동 꺼지기 전에 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급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테파마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적인 부분들 이번에 사실상 2만원대 재차 돌파하게 되면서 금요일에 나온 재료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상승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아일랜드 갭 상승에 있어서 나오게 된다면 땡큐적인 부분들 자 61선 부금까지 돌파할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구간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자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코시 자리를 잡아준 에스테파마이기 때문에 오늘장 재차 2만원대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제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에스테파마 레벨업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자 외국인과 비관들 어제 쌍그림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지속 집중하시면서 대응하자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하나의 레벨업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LH 엔터가 되겠죠. 어제 이 종목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종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장중 조종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종가는 또 플러스로 마감한 모습들 자 일단 두 종목 모두 현재 시장 대비 양호한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역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H 엔터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자 최근 들어서 9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6만주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해서 상승폭 유지하는 그런 흐름 자 결국 이제 이번에 계단식 상승함에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승구도로 진입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파동에서 7만원대 7만원대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체크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자 LH 엔터 한 게임에서 윷놀이 게임이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이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아이템에 대한 특수적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자 가격적인 부분들부터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 LNS 상승 LNS 정말 개인들을 죽이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주 초반에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하락의 클라이맥스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상황 결국은 이제 크게 어제 같은 경우에 밀리지 않고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더 이상 추가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제한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지수 또한 중요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1920포인트 1900포인트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사살이 돼야 시장에는 질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업가 백토레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스텍파마 오늘 2만원 돌파 여부 방향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고요. NHN 엔터 같은 경우 수정 연휴 모멘텀에 더해서 수급도 괜찮은 만큼 7만원 돌파 여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드코멘터의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시장 대응 잘하시면서 포트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